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불구경이랑 싸움구경이라고 하잖아. 대체 이런 게 왜 재미있는 걸까?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노벨상을 받은 니코 팀버겐이라는 사람은 초정상 자극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건 정상적이지 않거나 실제보다 더 과장된 자극을 의미하거든.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초정상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당연히 인간도 동물에 속하다 보니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우리 생활은 많은 제약이 걸려있잖아. 안전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법이라는 테두리도 우리의 행동 방식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지. 그런데 자극을 원하는 충동은 본능 속에 계속 숨어있는 상태라서 만약 내 안전이 위협받지도 않고 나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도 아니다? 싶으면 그 자극을 즐기게 되는 거야. 그 대표적인 예시가 쉽게 볼 수 없는 불구경과 싸움구경이지. 이때 두 사람이 싸우는 상황에서 한쪽의 동질감이나 연민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비극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치유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어.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라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상황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즐거운 자극이 아니거든. 예를 들어 저 옆에서 커플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으면 왜 싸우나 궁금해 죽겠고 재미있지만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쪽팔리고 화나고 난리 나는 거야.